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나 가르쳤냐? 여기 있어야 돼, 누나 어떻게 알겠어? 아 이렇게? 아 네, 좋아요.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개인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생담이. 와, 저희 팀 다 보면 또 개인기죠. 그렇죠, 엄청나요. 기가 막히죠, 저희 팀. 저희가 평소에도 개인기 배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이 하죠. 다 기억나요, 같은 거? 그럼요. 애종이 형이 나에게 물감을 줬어. 그거 말고요. 어, 똑같아. 아, 똑같아. 보노보노도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 보노보노 보여주세요. 보노보노 보여주세요. 보노보노 보여주세요. 보노보노 한번 보여줘. 보여주세요. 포로리아 그거야. 어. 포로리아. 아, 나 진짜.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얼굴 좀 들고 해줘요. 포로리아 놀자 해야지. 카메라 보고 제가 포로리아. 카메라 봐. 포로리아. 놀자. 누가 너랑 놀겠냐. 아냐. 아, 아냐. 아, 아냐. 리키 군은 또 최하영 선배님을 하셨네요. 아, 저 언제요? 했잖아요. 형 언제 했어? 했어. 기억 나잖아요. 야, 너 한 척. 해봐, 해봐, 해봐. 빨리 해봐요. 빨리 해봐요. 안녕하세요, 최한정이에요. 아, 뭐야. 젠이. 아, 철이. 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감정 잡고 해, 감정 잡고. 진지하게 하자, 우리. 감정 잡고 해. 진지하게. 리헬아, 진지하게 박영길 선배님. 어, 해. 아, 장으로. 아, 왜 그러자. 리군 진지하게 흰증이야. 맹구는 뭐야, 이거. 흰증. 아, 그때 우리 짱근홍 엄마의 퍼레이드 했었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하윽. 하윽. 맹구, 맹구. 맹구. 정구. 하윽. 여기 그 그림이 보여 있었죠, 곰으로 대화하는 거. 아, 곰으로 대화하는 거. 상주와 곰. 그 둘이 둘이. 아, 둘이 둘이. 그러면 이번에는 저 바꿔서 상주 언니랑 엘지어 형이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곰 대화. 응,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합니다. 해 nghĩ자. 디지머 어디밴찌 아군. 피 opponent! 그렇지? 미셀 fire jakby도 떫어.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Automata. 그럼 새로운 개인기를 하세요 형. 와우, 캬표영 개인기. 저게? 왜요? 아니 Escape형은 안했어요. 5만9 선배님만 했잖아요, 와.. 너무 많이 보시지 않나요? 어, 캬표영! 송실경!! 이거 했었나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그냥 탭 아니에요? 노래 불러줘. 아! 노래. 임재만 선배님이요! 뭐야? 아, 잠깐만. 시작만 불러주세요. 시작해야 해요. 아무튼 시작해. 시작해? 잠시만요, 얼굴에 쳐다봐야 돼. 마지막으로 방울뱀 한 번 볼까요? 그렇지! 아예! 그건 리키 하는 말인데? 조용히 해! 방울뱀은 다 눈 닫고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섭지? 그래 이게 방울뱀이야. 얘는 앞으로 개인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스페셜 온웨어는 이제 엔젤 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시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팀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